락깡 예, 안녕하세요. 자, 예. 이번 시간은 뷰티스의 페이크 러브라는 노래와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락깡 락깡이라는 철학자 욕망의 철학을 살펴봅니다. 예, 먼저 BTS의 콘서트 페이크 러브 콘서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콘서트 제1학장의 제목은 네가 좋아하던 나로 변한 납니다. 콘서트 모습이고요. 자,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예, 잘 보셨죠?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마냥 경쾌하지만은 않는 왜냐하면 노래말 때문에 그렇죠? 페이크 러브 그러니까 뭐 러브가 그죠? 가짜 사랑이다 라고 계속 페이크 러브 페이크 러브 페이크 러브 그죠? 그런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멜로디는 굉장히 유쾌한데 자, 도대체 왜 페이크 러브라고 하나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할 수 있었어. 아, 난 이제 지겨워. 이것은 가짜 사랑이야. 저런 노래가 있지 않았나요? 널 위해서라면 뭐 난 모든 걸 줄 수 있어. 그런 노래 있었죠? 정확히 멜로디는 기억이 안 나요. 널 위해서라면 난 모든 걸 줄 수 있어. 난 너가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그 누구 노래죠? 정수라 거예요? 이야,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이걸 들으니까요. 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때 굉장히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혹은 넌 나의 모든 것이야.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라는 이 노랫말이 들어가는 노래 꼭 이 노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노래들이 꽤 많죠. 그리고 그런 노래들이 우리는 굉장히 공감하는 공감하면서 그 노래를 듣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BTS는 그게 진짜 사랑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를 묻죠.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깊은 척 할 수 있고 아파도 강한 척 할 수 있는 혹은 강한 척 하는 이런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묻죠. 그리고는 대답을 하죠. 아니다. 그건 가짜 사랑이다. Fake Love 우리가 그런 노래적인 노래의 정서 혹은 그 노래에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그런 사랑들을 굉장히 좋은 사랑이다. 생각을 했죠. 어찌 보면 희생적 사랑이죠. 희생적 사랑.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가페 아닙니까?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엄마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 아가페 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죠. 조건을 따지지 않아. 난 너한테 원하는 거 없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거죠. 널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엄마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의 소중한 꿈도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나가던 커리어 어려움은 이었지만 그 자신의 경력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 꿈 이런 것들도 정말 아쉽지만 자식을 위한 그런 사랑 때문에 그걸 접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 엄마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좋은 것으로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하죠. 제가 그 얘기를 했었나? 제가 의외과 서울대 의외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매번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가장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 일종의 자신의 롤모델이죠. 혹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군지 한번 적어내라 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거의 절반이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엄마라고 자기 엄마가 참 닮고 싶은 사람이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서 그래서 왜냐 이유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다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한결같이 비슷합니다. 딱 한마디 엄마가 아니면 내가 서울대 의대 의외과에 들어올 수가 없어라. 그만큼 대한민국 엄마들이 정말 널 위해서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보고 우리는 굉장히 고귀한 사랑이다. 정말 존경스러운 사랑 닮고 싶은 사랑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을 하죠. 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 다음 질문이 자기가 원해서 여기 의외과를 선택한 학생 손을 들어봐라. 했더니 절반이 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원해서 했더니 엄마가 원해서 엄마가 원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다지 원하지 않지만 엄마가 원해서 왔다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봐야 될까 굉장히 우픈 현실이죠. 근데 이 학생들은 그 둘 사이에 모순을 보지 못해요. 엄마의 따옴표치고 끔찍한 사랑 때문에 엄마를 존경하고 또 엄마의 끔찍한 사랑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어울리면 좋을 텐데 하나는 굉장히 뭐랄까 엄마의 사랑이 축복이고 은혜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엄마의 그 끔찍한 사랑은 나에게 저준 거죠. 나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오늘 다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BTS는 누구보다도 이걸 안 거죠. 알아차린 거. 그래서 우리 제발 그런 사랑하지 말자.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나도 내가 누구였는지 잘 모르게 됐어. 널 위해 예쁜 거짓을 빚어내. 날 지워 너의 인형이 되려해. 너 왜 슬프니? 나를 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나 왜 그런 거짓된 사랑을 하면 안 되느냐 이것 때문이죠. 그런 거짓된 사랑을 하면 결국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게 된다.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 왜 지금 내가 좋아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너가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그것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 노래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너가 너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가 좋아 너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니까 나는 뭘 좋아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혹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도대체 나는 뭘까 나의 정체성 뭘까 이건 어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절 잘 아는 친구에게 묻는다 그러죠. 김강식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친구 노래하는 거 좋아해.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음식 같은 경우는 뭘 좋아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겠고 이것저것 왜냐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김강식 답다 라고 하면 이게 김강식의 정체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아느냐 라고 물었을 때 너 김강식 알아?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뭐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안다고 할 수도 있겠고 뭐 등등 혹은 이 사람이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뭐 지금 직업이 뭔지 뭘 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 내가 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안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수십 년 동안 저를 알아온 친구에게 내가 김강식 이가 너 날 알아? 라고 물으면 당황스럽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그건 바로 아주 생긴 외모라든가 내가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지금 직업이 뭐고 또 무슨 책을 썼고 이런 걸 아느냐고 묻는 게 아니죠 이 대답은 그 중간 모를 리가 없죠 이때 묻는 것은 뭐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느낌을 가질지를 아느냐고 묻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체성이란 것 그 사람다움 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삶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비록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오면 결국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의외과 왔느냐 엄마가 원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 그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엄마가 원한다고 그걸 하냐라고 대답하니까 많은 그렇게 대답했던 학생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되고 싶은지 몰라 근데 마침 엄마는 혹은 엄마 아빠는 간절히 원해 그러니까 뭐 딱히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 있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꼭 그게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간절하면 굳이 엄마 아빠가 원한다고 해서 의외과에 오진 않았겠죠 근데 딱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몰라요 뭐 그런 참에 엄마가 혹은 아빠가 엄마 아빠가 간절히 원하니까 의사 되기를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내 딸 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 이 친구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되고 싶은지를 몰라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의사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의사를 선택했다 의사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순서가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가 의사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 이루어졌겠어요 아 대학 어디 갈래 해서 그때 엄마 아빠는 난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는 내가 어디 갔으면 좋겠어 의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 그럼 내가 뭐 딱히 좋아하는 게 어디 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하지 뭐 의사 되지 뭐 이렇게 결정 하지는 않았겠죠 만약 이렇게 결정했다면 순서가 그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겠죠 얘야 병원에 갈 때도 의사선생님 참 멋지지 않니 생긴 것도 봐라 어 뭐 등등 그러면서 슬쩍 돈도 엄청 범단다 어 그래서 또 이렇게 나가다가 병원 앞에 세워진 그 멋진 차가 있으면 봐라 의사선생님 이런 멋진 차도 타고 다니지 않니 뭐 등등 음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줄곧 하니까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기도 전에 그죠 여기에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 거죠 순서는 그게 진실에 가깝지 않겠어요 음 자 거짓사랑 가짜사랑 남을 위해서 네 남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가짜사랑이다 그리고 그런 가짜사랑은 하면 안된다 안하는게 좋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니까 나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의 인형이 되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인형 예 인형은 우리가 꼭두각지라고도 흔히들 얘기를 하죠 어 이 인형과 사람이 차이는 뭔가요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건가요 하나는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어 생명체라 하더라도 인형이 될 수 있죠 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형이 될 수 있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자기 주인자 자기 삶의 자기가 주인 이라는 어떤 이 생각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리고 늘 엄마한테 물어봐 어 어떻게 해야지 어 심지어는 뭐 어 뭘 먹지 예 어떤 옷을 사지 끊임없이 물어봐 그럼 엄마가 그러죠 넌 뭐 먹고 싶은데 몰라 넌 어떤 옷을 입고 싶은데 몰라 왜 얘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이 없어서 이런 모습이 됐을까요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찾아보기도 전에 엄마가 이미 결정해 주니까 야 넌 이게 어울려 야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영양가도 많고 등등 어 그러다 보니 나라는 건 없죠 엄마가 좋아하는 바로 그런 삶을 엄마 욕망에 따라 사는 나만 있을 분 그걸 뭐라 그래요 꼭두각시 다른 말로 인형이라고 그러죠 네 내 삶의 주인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결정하는 그런 삶의 주인으로서의 나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저번에 칸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실천 이성 비판을 한번 얘기하죠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건 정언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정언 명령이 뭐냐 그렇게 뭐 어려운 말입니다 명령이라는 건 아시죠 이래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정언은 뭐야 그럼 정언이 아닌 건 뭐야 가언이죠 가언과 정언 아주 어려운 말로 옮겨놨어요 번역어를 해서 그래요 일본을 통해서 오면서 이런 번역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말로 바꿔야 되는데 가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건문장이에요 조건문장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그렇다면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너가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뭐 벤치를 사라 이런 게 가언명령 이라고 하죠 사실 조건명령 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정언명령 이라는 것은 우리 답장료처럼 답이 딱 정해진 거죠 이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그런 명령을 정언명령 언자는 말씀 언자고 말이고 어떤 말이냐 가언이냐 정언이냐 가언은 뭡니까 우리 뭐라 합니까 임시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짜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딱 정해져서 변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가짜 이 가언 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해서 사실은 조건명령 그리고 정언은 정해진 거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야 무조건 명령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실천이성 비판이 뭔지 아시죠 순수이성 비판과 다른 차이점 순수이성 비판은 비판이긴 해요 둘 다 비판이란 말은 따져보는 거죠 근데 순수이성 비판은 뭘 따져봤냐면 순수이성을 따져봤죠 순수이성은 뭐하는 능력이라면 인식하는 능력이에요 뭘 알아내는 아는 능력 이게 이제 순수이성이에요 그러면 실천이성 이 친구는 뭐하는 능력이냐 하면 실천하는 능력이에요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란 말은 삶의 실천이 뭡니까 사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알아내는 능력이 바로 실천이성이에요 그러면 실천이성 비판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만약 우리가 사는데도 우리 삶에도 법이 있다라면 그 법이 뭐냐 법칙이 있다며 그 법칙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몇 가지를 찾아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거는 사람을 대할 때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인형은 그죠 이건 수단이죠 자 인형이 아닌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목적이죠 인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수단으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 엄마 엄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산다 라고 하면 나는 엄마가 추구하는 삶 이게 목적이겠죠 엄마의 목적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죠 예 자 근데 내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산다 하면 다른 누구의 목적을 위해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목적 목표 이걸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사는 거죠 칸트는 물론 자기가 이렇게 살아라 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라 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여기에 사람으로 바꾸고 일반화하고 거기에 나도 집어넣으면 돼요 당연하죠 칸트는 다른 사람은 목적으로 대하고 나는 수단으로 대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죠 왜? 나는 굳이 그런 얘기를 안해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사니까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칸트는 왜? 칸트는 근대적인 사람이에요 중세로부터 벗어난 막 벗어난 몇백년이 흐르긴 했지만 중세에서 근대가 15세기 16세기 이때 왔다라면 칸트는 18세기니까 몇백년 뒤죠 뒤긴 하지만 우리가 큰 역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기 때문에 교회 가면 더 이상 더 이상 인간이 어떤 수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칸트는 당연히 사람이라면 제정신 제정신 벗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기는 목적으로 생각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남은 자기처럼 똑같이 목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가 나를 목적으로 대하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또 몇백년이 흐르고 나서 오늘날에 오니까 이제 이걸 현대라고 하죠 현대에 오니까 아 칸트가 생각했던 혹은 근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 나 스스로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수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이제는 칸트의 정헌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 고쳐 쓰자 어떻게 남을 대할 때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여기에 남 대신 뭘 집어는 나도 그랬다 나태주 씨 너도 그렇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그렇다 나도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이런 칸트의 정헌명령을 이렇게 고쳐서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낯설다 하네 네가 좋아하던 나로 변한 내가 아니라 하네 예전에 네가 잘 알고 있던 내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난 누구로서 사랑은 뭐가 사랑 모든 것은 가짜 사랑이다 자 이제 결론이죠 결국 BTS는 가짜 사랑이 나쁜 거는 1차적으로는 나에게 나쁘죠 왜 제대로 된 내 삶의 주인 내가 주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가짜 사랑이 나쁜 거다 그러면 너는 좋으냐 너도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엄마 엄마는 좋느냐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삶을 살아 그러면 엄마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혹은 이걸 사랑으로 해봅시다 연인 사이에서 어떤 연인이 누가 있을까요 송중기 여긴 여자가 없네요 송중기를 하고 여자는 누구지 송아무개 결혼했잖아요 둘이 언제 이혼했어요 이름이 뭐죠 송혜교 송중기 송혜교 송혜교로 합시다 우리 그냥 송중기가 송혜교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 그러면 송중기는 불행한 사랑을 하게 되겠죠 어찌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랑을 해 또 삶을 살아 그러면 도대체 송중기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송중기 이 송중기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 D라면 그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늘 연애할 때는 물어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영화 보고 싶어 무슨 영화를 보고 싶어 자기는 상관이 없어 응 그냥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응 데이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모든 것들을 그러고 심지어는 결혼해서는 모든 삶을 생활을 다 그거야 자 그러면 난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은 제3자는 이렇게 와 행복하겠다 어 도대체 그런 남자 어디 있냐 응 혹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내 남자는 옆으로 봤더니 참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지 좋은 것만 해 뭐 어디 먹으러 가도 지가 좋아하는 데만 가자 그러고 왜 뭘 영화를 봐도 지가 좋아하는 영화만 보고 싶어 하고 어 맨날 공포 영화만 봐 난 무서워 죽겠는데 이게 뭐가 무서워 막 이러면서 야 영화는 이 정도 이런 것 정도는 봐줘야지 뭐 이러면서 응 그래서 아 이런 사람은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럽겠지 어 하지만 이게 행복한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사람의 원에서 뭐 이 그러는 거겠지만 그 남자가 근데 혹시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코가 껴서 이게 뭐 때문에 코가 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일종의 뭐 돈일 수도 있겠죠 뭐 이 사람 엄청 어려울 때 왕창 도와주면서 야 내가 조건을 단 거죠 어 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노예계약이죠 일종의 노예계약을 쓴 거죠 응 내가 이 엄청난 돈을 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은 넘은 장난 한 100억 100억 딱 주면서 어 그래서 그 사람은 사업 쫄딱 말고 했는데 다 해결해 줬어 응 근데 단 조건이 뭐냐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살아 사랑도 내가 날 사랑해 하면 사랑해 자 이런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뻔히 알아 근데 사랑하는 척 해 그냥 노예계약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 그걸 어기면 뭐야 100억을 토해내야 돼 그럼 다시 쫄락망하는 거야 거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빠지 못해 사랑할래 하지만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해 티내면 조건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하는 척해라가 아니라 그게 척하는지 모르게 사랑해라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사랑해 근데 나는 알고 있어 이 친구가 왜 나를 사랑하는지 혹은 나랑 데이트하고 이렇게 등등 혹은 나랑 결혼해서 사는지 등등을 다 알아 자 그럼 내가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죠 적어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사랑보다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이 사랑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S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뭐가 사랑 자 왜냐 네가 좋아하던 나로 변한 내가 하는 사랑이니 뭐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니까 그런 사랑은 행복한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조차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소설인데 영화로 만든 거죠 케빈에 대하여 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는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저 여자에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직업이 뭐냐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여행 전문가에요 뭐 여행하고 뭐 여행에 대해서 책을 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행 전문가 근데 여행 전문가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자유로운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한 곳에서 그냥 틀에 박힌 회사 가고 오고 회사 가고 오고 하는 이런 삶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그 여행을 좋아하는 그리고 그걸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파티장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근데 덜컥 임신이 됩니다 그래서 애를 낳게 돼요 근데 애가 나오는 순간 아이의 탄생이지만 이걸 이 여자는 뭘로 받아들이냐면 자신의 삶의 종말이라고 받아들인 거 그 자유로운 삶이 이제 끝났구나 끝이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이렇게 끝장내버린 이 아이가 미운 거죠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죠 근데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지만 네 그걸 아이가 밉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거듭되니까 그 다음엔 아이가 어떻게 변환하면 엄마가 가끔 가다가 한번 안아주려고 놀아주려고 해도 울어버려요 들어주질 않아 이런 삶을 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여동생을 낳았어요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저 좀 포기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여동생은 그 여동생은 그 여동생은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반려동물 반려동물 기니피기인가요 기니피기를 몰래 죽입니다 그리고 이 여동생이 다치게 해요 눈을 다치게 하고 약품 같은 걸 이렇게 장난을 쳐서 이런 식으로 해코지도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그렇죠 엄마가 원하는 걸 하지 않죠 근데 이 그 부부가 다투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혼하자 하는 이혼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이혼하자 근데 난 그 여동생을 데려가겠다 케빈이 아니라 케빈은 남자애거든요 얘가 아니고 그 얘기를 들어요 이 케빈이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활 양궁이죠 양궁으로 여동생을 쏴 죽이고 아빠도 쏴 죽이고 그리고 자기 학교로 가서 체육관에 친구들이 몰려있는 거기에 그 체육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다 걸어잠그고 그 안에서 화살로 그 위쪽에서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화살 쏩니다 그래서 친구들 죽이죠 그래서 결국 소년혼에 가죠 엄마는 이 아들을 매일 찾아갑니다 면회를 근데 찾아가서는 그 면회실에 둘이 책상에 마주보고 앉아있지만 한마디도 안해요 그럼 또 집에 가고 면회시간 끝난 그리고 또 오고 그렇게 계속 계절이 바뀔 때까지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면회가 딱 끝나고 이제 헤어지면서 헤어질 때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에게 왜 그랬니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 대답을 듣고 엄마가 아들을 가만히 안아줍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이 나죠 이 영화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케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은 뭘까 바로 케빈이 엄마의 욕망을 욕망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교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의 욕망을 욕망했다는 것은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엄마가 뭘 욕망합니까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걸 해야지 이 케빈이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뭘 엄마의 욕망을 욕망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엄마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것은 엄마가 엄마가 나를 욕망하기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원하기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를 원하기를 욕망하면 욕망하는 방식은 보통은 엄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방식이지만 그게 안 통했잖아요 케빈이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전략을 쓴 거죠 그 다른 전략이 뭐냐면 엄마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욕망한 거예요 이 방식은 전혀 반대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뭡니까 엄마가 나를 원하기를 좋아하기를 욕망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다만 그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이 보통 아이들 로그하고는 정반대였던 거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결국 케빈의 비극은 케빈이 엄마의 욕망을 욕망해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케빈이 엄마의 욕망을 욕망할 때 다운 뼈 치고 제대로 된 방식으로 욕망했다라면 즉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면 혹은 살았다면 그렇다면 행복했을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까 의외과 친구들처럼 엄마의 욕망을 욕망하잖아요 즉 엄마가 나를 원하기를 내가 바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의외과 오는 거죠 자 근데 만약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대학을 갈까 엄마가 원하는 대학을 가요 어떤 학과를 갈까 엄마가 원하는 학과를 가요 자 그러면 어떤 직업을 택할까 내가 뭐가 될까 또 엄마가 원하는 직업을 택해요 자 누구랑 결혼을 할까 엄마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자 아이를 낳을까 말까 엄마가 아이를 원해 자 그러면 아이를 낳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나눌 때 난 행복한 거고 행복한 사랑을 나눈 거고 내가 정말 원하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을 때 행복한 거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을 때 행복한 거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이룰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BTS는 이런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걸 이제 엄마의 욕망을 욕망한다는데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다른 사람의 욕망대로 사는 것 이런 그 예 사랑은 가짜 삶이다 그런 삶은 가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면 내가 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인형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잃게 된다 내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5분간 쉬겠습니다 3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